오늘의 포즈를 포즈를 단체 찍기 위해 포즈를 딱 하고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? 화살? 화살? 화살! 화살! 화살 포즈? 화살 포즈? 좋습니다.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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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봉성우 씨 지금 진짜로 쏘는 게 아니고요. 봉성우 씨. 봉성우 씨 진짜로 쏘는 게 아니고요. 아 예. 다음은 또 어떤 거 해볼까요? 요새 또 잘나가는 댄스가 있잖아요. 뭐요? 그.. 제가 밀보리는 약간.. 아 이거 이거 이거? 네. 다 조용히 해. 다 조용히 해. 진짜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아니 이 물이 밀고 있는 댄스 있잖아요. 그니까 아닙니다. 그렇죠. 제가 어제 어제 실수를 좀 했어요. 그 무대를 제가 망쳐가지고 미안하다고 했어요. 미안하다고 했어요. 내가 내가 잡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알겠어요 알겠어요. 생언댄스. 네. 생언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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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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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디테일이 좀 있는데 약간 멋있으면 안 돼요. 네. 자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셋! 이거 아직 크다 봐야지. 네. 뭐하는 거야. 아니 저거 그냥 안 좀 아니 저거 안 완전히 장난치는 거야? 진짜 신기해서 진짜 귀엽게 해. 진짜 귀엽게. 맞춰. 감사합니다. 귀엽다. 아 귀엽네. 작군이다. 역시 선언이는 귀여운 게 맞는 거 같아요. 재밌죠?